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견과류를 듬뿍 넣어 만든 영양간식 들깨강정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통들깨 160g 을 준비하여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볶아서 한김 식혀줍니다 그리고 아몬드 50g 굵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슬라이스로 준비를 하셔도 좋아요 건 크림베리 30g 도 굵게 다져주세요 어떤 견과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도마 칼 넣을 때에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달라붙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웍에 기름을 두르고요 물엿 60g 설탕 80g 저는 유자청을 넣습니다 20g 을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약 2분간 끓여줍니다 녹으면 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에 들깨 아몬드 건 크랜베리 를 넣어줍니다 굽기 전 재빨리 슬퍼주셔야 됩니다 불은 아주 약불로 하시구요 뭉쳐서 도마에 모양을 잡으며 얇게 펴줍니다 뜨거우니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호일을 깔고 육대로 평평하게 밀어주세요 두께는 0.5cm 정도로 얇게 만듭니다 5분정도 굳혔다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너무 달지 않은 들깨강정 완성입니다 유자향이 솔솔나서 더 맛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